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어제 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에서 돌봄 파업을 예고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네 잘 아시다시피 학교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끝나면 12시부터 끝나요. 그리고 학원 갈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고 또는 밤늦게까지 가족의 돌봄이 없어서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장 밤 10시까지.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돌봄 교사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돌봄 전담사 법적으로는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파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전국 돌봄 교사의 한 3분의 1 정도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돌봄 교실이 크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야말로 돌봄 교실 부모들을 대신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곳을 의미를 하는데요. 충북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도 지난 9월 29일이죠.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학교 돌봄 근로자의 총파업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 돌봄 파업을 자꾸 이렇게 선포를 하고 요구하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저 삶이 팍팍한데 특히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든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돌봄 근로자분들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분들이 파업까지 하게 된 이유가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지금 돌봄 교사들이요. 그냥 어떤 정규직 교사가 당연히 아닐 뿐만 아니고 어떤 법적 근거 없이 단시간 근로자 뭐 4시간 일하는 분 8시간 일하는 분 뭐 이렇게 나눠져 있댑니다. 그나마 충북은 8시간 근무하는 분이 좀 많다고 하던데 어쨌든 전국적으로 시간에 따라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법적 그런 규정 없이 오다가 최근에 민주당의 권칠승 의원,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이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돌봄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겠지 했는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곧 돌봄 근로자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결국 민간에게 떠넘기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지금보다도 상태가 나쁜 파견직 근로자가 되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들고 일어선 겁니다. 해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반면에 또 증가하면서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한 돌봄 전담사의 고용이 불안정하다라는 지적 속에서 이렇게 파업이 요구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온종일 돌봄법이 만약에 법제화가 된다면 정확하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담사들의 처우가 처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 지방자치단체마다의 그런 예산이나 이런 여력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규모나.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불안하고 두 번째는 결국 그러다 보면 이분들을 다시 민간 위탁해서 그냥 회사가 파견직 근로자로 채울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결국 공공의 영역에 있는 어린이를 보살필을 공공의 영역을 민간으로 떠넘기고 또 거기에 속하게 되는 돌봄 교사들은 처우가 굉장히 불확실해지는 그런 비정규직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찬성도 하고 반단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거는 굉장히 좀 적지 않은 학생들, 어린이들을 돌보는데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 돌봄 전담사들은 이관이 되게 되면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교원단체는 학교와 교사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돌봄 교실 운영 권한을 이관을 해야만 한다. 둘이 이렇게 좀 맞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반면에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충북지부는 이러한 돌봄 교실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돌봄 교사분들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 관련 단체들은 입장이 약간 다릅니다만 어쨌든 교총의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이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민주노총 이런 곳에서는 국가가 책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건 뭐냐면 돌봄 교사가 파업을 하게 될 경우는 누군가 어린이들을 보살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살피는 일을 교사들로 대체를 한다면 예를 들어 정규직 교사들로 대체를 한다면 이게 이제 대체근로 의무,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거거든요. 노동법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돌봄 교사가 파업을 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와서 계속하면 파업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체근로를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돌봄 교사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교육 단체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고 대부분 국가의 책무로 이것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교육 당국의 입장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할 때인 것 같은데요. 교육 당국이 현재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자고 하고 그런데 그런 자치단체 이관 문제는 자치단체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과 교육 자체에 적지 않은 걸림돌인데 권한가 그런 거는 다 교육부가 갖고 있고 지방교육청 그리고 각 시도에 있는 교육청이라든가 교육기관들은 그냥 어떤 지시나 따르는 그런 역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돌봄 교사들의 그런 처우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면 결국은 돌봄 교실 운영은 정부가 주최하지만 그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건 다 지방자치단체 보고 전담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고 학교 식당, 조리원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공공영역에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청,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려고 하고 그런 책임만 전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잘 얘기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에서도 이걸 받을 수 있겠어요? 갑자기 그 많은 예산들을 또 스스로 조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간담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고 결국 그렇다면 내일부터 발생하는 파업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교사들도 대체 인력을 투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내일 파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또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텐데 참 걱정입니다. 이에 충북도 내 지역 초등학교 돌봄 공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충북도교육청이 교육정책을 내세웠다고 하던데요. 이 교육정책은 어떤 거죠? 네. 이제 뾰족한 사실은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돌봄 교실이 어디서 운영되냐면 학교에 있으면 그 학교 옆에 그러니까 같은 학교 안에 있죠. 학교 안에 울타를 쓰니까 안전이나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 돌봄 교사들이 없으니까 이제 파업을 하게 되면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와서 해야 되지만 일반 선생님들은 안 올 테고 결국은 보면 이제 교장 선생님, 관리자, 교감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별로 뭐 자체 운영을 해서 돌봄 공백을 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말이 그런 거고 잘 안전하게 그 학생들이 머물 수만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안전하게 기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이제 각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마을에서 하면 거기서는 조금 자원봉사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주신다면 조금 더 상황은 좋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내일부터 어린이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대책을 빨리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도 내 초등학교 돌봄 점단사들의 온종일 돌봄특별법 철회 요구와 함께 동참하기로 했던 총파업일이 바로 코앞 내일로 다가오고 있지만요. 교육당국은 초등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둘러싼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어서 돌봄교실의 공백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더 큰 피해가 이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원활한 타협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파이 측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안태희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